오늘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, 핵심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데요. 여성가족부는 또 존치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장하연 기자입니다.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살아남았습니다.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 대표 공약이지만 3년째 진척이 없습니다. 지난해 2월 첫 번째 조직 개편 때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가보험부 격상만 남고 여가부 폐지는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정부는 더 시급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고 설명합니다. 저출생과 고령사회 등 인구 전반 정책을 다루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조정합니다.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도 추진합니다. 부처를 신설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는 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저출생 전담 부처가 생기고 여가부를 존치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. 넉 달 넘게 비워둔 여가부 장관 자리에도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채널A 뉴스 장하식입니다.